아흔 네번째 독일 슈트트가르트 벤츠 박물관 마지막입니다. 볼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 이렇게 나가면 출구고 에레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걸어서 내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벤츠 아레나 보이네요 아 이게 벤츠 아레나고 이건 벤츠 회사구나 그 암튼 뭐 벤츠 아레나 베를린에도 있더만 이제 디젤 엔진이 발전한 이유는 석유가 부족했거든요 2차대전 때 국려지책으로 디젤을 썼는데 디젤이 옥탄가도 높고 단위 질량당 탄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화력도 크고 힘도 좋고 내 매연이 잘 나오지 근데 이제 독일에 독일 차는 그 매연을 한번 자동차 안에서 태워 가지고 매연을 없애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우리 독일에서는 우리 나라에선 bmw 가 계속 불이 났죠 그 10년 안에 유럽은 전기차 밖에 없을 거라 잖아요 우리도 빨리 대비해야 되는데 현대가 괜히 삐딱선 타서 괜히 수소 자동차 하는 바람에 수소 자동차는 그 수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전기가 엄청 듭니다 딱히 말하면 친환경차는 아니지 대신 이제 빨리 충전한다는 점 전기는 뭐 거의 12시간 이상 충전해야 되는데 밤새 충전해야 되는 전기차와 달리 뭐 십몇분만에 충전되는 수소 차 근데 아 현대는 아무래도 그게 뭐 좀 배차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디자인도 엉망이고 아무튼 차가 나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그냥 지나가는 차만 찍고 있네 진짜 1초에 한대씩 벤츠 지나갑니다 진짜 벤츠 많아 깜짝 놀랐어 그래도 울산 현대 이라면 30% 디세이 해주잖아요 이것도 좀 말이 안되는게 아니 3천만원 짜리를 천만원 깎아주면 그 실컷 하고 3년만에 그걸 다시 어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인데 2천만원에 샀잖아요 실컷 3년 타고 2천만원에 팔아 그리고 또 새 차를 또 30% 할인받아 사는 거지 물론 그게 뭐 회사의 전략이고 이라는 좋은데 하여튼 그런 편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차가 제 가격에 사기 돈이 아깝다 자꾸 이런 생각 들고 또 뭐 현대도 그렇지만은 현대말고 또 중소형 그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아버지가 20년 이상 근속하면 아들한테 뭐 취업자리를 주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말이 안되지 무슨 그 뭐 음서제도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 뭐 정치인만 자꾸 뭐 대물림한다 욕하지 말고 그 일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게 말이 안되죠 뭐 회사 입장에서는 애사심 늘어나서 좋다 이라는데 그건 회사 입장이고 수많은 노동자를 생각해야지 아마 슈트투가르테 벤츠 직원들도 아마 할인 좀 받는 것 같은데 그 안그러고 안그러고서야 벤츠가 너무 많아 진짜 다 벤츠야 다 벤츠야 차가 해피를 벤츠 공장 앞에 서있어서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 여기서 타는데 아 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은근 인종차별 있지요 당연히 독일도 늙은 내 같은 동양 남자 처음 보는지 다들 어린 애들은 대학생들 많이 보지만 내같이 늙은 사람이 이렇게 밤늦게 다닐 리가 없으니까 뭐 쳐다보고 이랍니다 슈니첼 먹을 게 없어서 맨날 슈니첼 먹는데 이렇게 안에 가짜 슈니첼도 있어야 됩니다 가짜 슈니첼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안 들어 있고 햄이 들어 있어요 사기다 사기 우리나라 말에 어렵다는 걸 자 봅시다 주제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배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친구를 배기 싫습니다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칼로 밴다 생각했나 모양이네 얘는 응용 버전도 있습니다 나는 애기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애를 배면 베개가 할 일이 없다 모나미로 서울부산 열세본 왕복 1년 동안 키보드를 9억 번친다 똥을 68톤 논다 컴퓨터 안에 전선의 길이가 1.5키로 돌멩이 0.01에 순금이 있다 CD플레이어가 1만번 돈다 집에 책의 장수가 20억이다 두번째에서 벌써 눈치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9억 번 치노? 억이 얼마나 큰 숫자인데 전 여기서 안 속았습니다 하버드에 한국, 중국, 일본 중에 왜 한국 사람만 유독 하버드에 맞느냐 일본은 도쿄 교토 100대 대학이 수두룩하니까 하버드 갈 이유 없고 중국도 청와대나 북경대가 있으니까 미국 갈 필요 없죠 우리만 미국 가는거지 해비가 미국 다음으로 비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100대 대학도 없냐고 서울대는 홍콩대 밑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해야 서울대 가는데 서울대 경쟁력이 홍콩대보다 밑에 있는데 돈이라도 깎아주던가 해비는 시절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UCLA나 스탠포드나 하버드 가뿐고 현우진인가 수학 강사도 스탠포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재벌 된거 아이가 하여튼 간에 진상으로 연속하시면 시작합니다 진상으로 연속하니까 괜찮습니다 진상으로 연속하니까